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최근 기아의 픽업트럭인 타스마니 국내도로에서 포착되기 시작했죠 기존 픽업트럭과 남달른 모습은 높은 관심으로 이어졌는데 suv 다음 시작이 픽업트럭이라서 국내시장에서도 픽업트럭의 인기는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벗어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픽업트럭을 다음 차량으로 많이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인기 덕분에 쉐벌에는 차원이 다른 디자인의 픽업트럭인 신형 콜로라도를 올해 국내시장에 드디어 출시하기로 결정했죠 이 소식을 지난주에 알려드렸는데요 또한 국산 픽업트럭의 대명사인 렉스턴 스포츠와 칸이 있고요 가성비를 앞세운 픽업트럭으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아가 먼저 선전포고를 한 것이죠 기아는 최신 디자인 룩을 정한 픽업트럭의 상표권을 이미 오래전에 등록해 놓았는데요 타스만의 출시 예상 일정은 내년이 25년도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일찍 출시될 수 있는 여러가지 정황들이 파악되고 있죠 특히 타스만은 시기상 두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출시가 된다고 알려드렸어요 기아가 인베스터데일을 통해서 EV 라인업에 대한 발표 자료에서 14개 EV 모델에 바로 타스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에 EV 픽업트럭이 바로 타스만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럼 현대차는 픽업트럭을 만들지 않나요? 이런 모니가 채널에 늘어나고 있는데 드디어 실체가 포착되었습니다 현대 자용차는 이미 미국 시장에 소형 픽업트럭으로 산타크루즈를 판매하고 있죠 펠리세이드만한 사이즈의 픽업트럭이라서 국내 기준이라며 소형급 픽업트럭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픽업트럭은 이 정도 사이즈가 소형급입니다 그럼 현대가 만들 픽업트럭의 가능성부터 체크해보시죠 항상 카더라가 많지만 양산차까지 출시되지 않는 차량들도 있다 보니 기다리다가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호주 시장에서 아이유닉10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9월 달에 상표권을 출원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북미도 아닌 호주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픽업트럭의 니즈는 호주 딜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아 픽업트럭인 타스만도 호주 딜러를 통해서 구체화가 된 차량이죠 이번에 현대가 만들 픽업트럭인 아이유닉T10도 호주 특허청을 통해서 먼저 확인된 것이죠 등록자는 현대의 모토컴퍼니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아이유닉T10이라면 아이유닉은 차량의 등급과 크기에 따라서 이름을 결정하잖아요 아이유닉T10은 지금까지 출시된 아이유닉5, 아이유닉6 이보다 훨씬 큰 차량으로 예상되고요 올해 출시를 앞두고 있는 대형전기 SUV, 아이유닉7보다도 상위 포지션의 차량으로 대형 픽업트럭으로 출시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이유닉 T10에서 T는 바로 트럭의 약자가 될 것 같네요 대형 픽업트럭이라면 미국 시장을 정조준한 픽업트럭의 성격임을 알 수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가장 높은 판매량을 차지하는 차량이 바로 픽업트럭이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현대차는 적어도 전기차 시장에서는 대중차 브랜드를 포함해서 프리미엄 전기차까지 맘먹고 있는 상황이라서 픽업트럭 본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에 대형급 픽업트럭을 내놓는다고 한마디로 자신감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좀 더 세부적인 정보를 알기 위해서 호주 특허증에 직접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이유닉 T10으로 검색했는데요 등록된 현황을 볼 수 있네요 검색 결과는 이런데요 등록된 영역을 보니 자동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범프차와 같은 다양한 활용성을 고려해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대차가 적어도 픽업트럭을 준비한다는 정황만큼은 확실한 것 같네요 그럼 어떤 픽업트럭이 될까요? 해외 매체인 카스쿱스는 국내에서도 익숙한 채널인데요 아이유닉 T10의 예상도가 올라왔습니다 아이유닉 시리즈의 특징을 살린 픽업트럭 예상도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가볍게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타이틀이 인상적인데요 새로운 현대 EV 픽업트럭은 아이유닉 T10으로 명명했고요 포드 F150의 크기에 2년 내에 미국 시장에 데뷔한다는 것인데요 포드의 F150은 그냥 미국의 픽업트럭 그리고 글로벌에서 최고의 픽업트럭을 대표하는 차량인데 이런 차량과 견주게 된다고 흥미로워지는데요 10이라는 숫자는 기아 EV9과 아이유닉 7보다 위치에 있어서 위에 있고요 크기에 있어서도 최상이라는 것이죠 현재까지 아이유닉 T10에 대해서 알려진 정보는 거의 없지만 디자인은 아이유닉 5나 아이유닉 6처럼 인상적일 것 같고요 최상이 픽업트럭인 만큼 전륜과 후륜 모터가 제공되는 4륜 출시는 당연하고요 기본 모델은 후륜 모델을 점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2인승이 될까요? 아니면 4인승 차량이 될까요? 기아의 타스마는 패밀리를 고려한 듀얼 캡 방식으로 출시가 되죠 캡이 뭐냐고요? 만약 운전석 1열만 있다면 이 차량을 싱글 캡이라고 합니다 반면 2열이 제공되면 더블 캡으로 구분하는데 기아 타스마는 더블 캡으로 확인되었죠 따라서 4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픽업트럭이 바로 더블 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유닉 T10의 크기라면 최소 5미터는 기본으로 넘어가겠죠 따라서 5미터 중반에 거의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픽업트럭만의 장점인 적재 공간을 포함해서 2열에도 충분한 실내 공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제조사가 실내 공간을 가장 잘 뽑아내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전동화 시대의 픽업트럭으로 글로벌에서 승부수를 띄워볼 만한 것 같네요 그럼 아이유닉 T10의 플랫폼은 어떤 플랫폼이 될까요? 채널에서는 내연기관 시대를 포함해서 자동차에서는 플랫폼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드리고 있는데 전기차의 경우 EGMP 플랫폼으로 제작이 되고 있죠 현대는 아이유닉 5, 아이유닉 6, 아이유닉 7이 EGMP 플랫폼이고요 기아는 EV6, EV9이 EGMP 플랫폼입니다 그럼 다른 전기차는 어떠냐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니로, 코나, 캐스퍼 같은 경우 기존의 소형 플랫폼을 개선한 전기차이죠 채널의 예상이라며 현대차 그룹이 2025년부터 EGMP 플랫폼의 넥스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EN과 ES 플랫폼을 제작하고 있다고 발표했었죠 EN과 ES 플랫폼은 기존 EGMP 플랫폼보다 배터리의 효율은 무려 50% 이상 개선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주행거리의 개선을 알리고 있고요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와 모터 등의 부품을 통한 모듈러, 아키텍처 방식으로 개발한 신규 플랫폼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EN 플랫폼은 현재 출시가 되고 있는 전기차, 즉 EGMP 플랫폼의 업그레이드 플랫폼으로 소형 차량부터 대형 차량까지 적용이 가능하죠 반면 ES 플랫폼은 PBV, 목적 기반 차량의 플랫폼으로 스케이트보드 형태의 공간의 활용성을 높이는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해당 플랫폼 위에 다양한 차체를 올리며 물류부터 배송까지 다양한 형태의 제작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드디어 현대차가 아이오닉 T10을 수면 위에 올려놓은 것이 확인되면서 기아의 타스만 픽업트럭이 먼저 등장하겠지만 이어서 현대차의 전기 픽업트럭도 출시를 준비한다는 정황이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아의 타스만 정보도 벌써 3년 전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요 최근에 들러서 양산차도 확인이 되었죠 현대가 만든 아이오닉 T10의 정보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정보가 도움되었다면 좋아요로 격려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